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방법입니다 성경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예레미야서 10장부터 13장을 읽습니다 죄로 오염되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이에 따른 처방전은 분명합니다 고난과 벌입니다 기대되는 결과는 깨달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이스라엘이 정결하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사명감을 가지고 외치고 있음에도 듣지 않는 사람들 변화되지 않는 현실을 보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깊은 자괴감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읽을 본문은 이러한 예레미야의 마음을 잘 표현합니다 10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으로 이끈 우상승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절에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유는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우상승배의 출발점입니다 미래,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선택한 것은 나보다 더 오래 사는 것들, 강한 것들, 신비한 자연현상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토테미즘, 샤머니즘, 애니미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월식, 일식, 별의 위치 변화 등 자연현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나와 있듯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다스리고 관리할 대상이지 섬기거나 숭배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만든 우상은 어떻습니까? 생기가 없도다, 헛것이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 그것은 거짓이며 생명을 주지 못한다고 선언하십니다 또한 조각한 신상이라는 표현을 통해 결국 우상은 만들어낸 허구임을 고발하십니다 24절에는 우상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안타까운 심정이 드러납니다 심한 병에 걸려 수술을 해야 하는 아이가 아프다고 소리칠 때 부모의 마음은 편하겠습니까? 마음은 아프지만 수술방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마음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이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면 그것만이 이 민족이 사는 방법이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너그럽게 해주십시오라는 간청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오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이 마음이 신앙을 가진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전체에 21번 언급되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11장에서만 5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시며 순종을 기대했지만 불순종한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고 약속 안 지켜? 약속 지켜야지! 마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독촉하는 것 같다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는 약속의 성격을 잘 몰라서 하게 되는 오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쌍방이 아닌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인 약속,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약속이 아니면 우리에게 남은 건 구원에 대한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 완벽한 진멸, 멸망뿐이었습니다 이어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13절 우상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자신이 만든 우상보다 상대가 만든 우상이 더 효엄이 있는 것 같거나 성공시켜주는 것 같으면 갈아탔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에게도 만족하지 못하니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겨보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든 우상이든 오로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우상도 사람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부족을 붙인다고 해결될까요? 욕망에서부터 시작된 우상은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갈증과 허기, 갈망은 오직 사람을 만드신 분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1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우리도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이 이건 이런 거야 라고 딱 떨어지는 답을 주면 좋겠지만 성경은 침묵합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으셨지만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멀다며 겉과 속이 다른 백성들의 위선을 고발합니다 경건한 척하지만 도둑과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을 친구로 삼으며 형제를 비방하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편이라 착각한 그들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질문에 스스로 답합니다 3절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질문에 보행자와 달리는 것은 해볼 만한 일이지 않겠냐 앞으로 말과 달려야 할 텐데 어떻게 하려고 하니? 라고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답하십니다 또한 14절부터 17절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들을 괴롭히던 이웃의 국가들은 당연히 멸절해야 할 대상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심판을 받은 후 유다와 똑같이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악을 행했던 자들인데 말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는 집에 있던 아들이나 집을 나간 아들이나 둘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의 도를 따르기만 하면 죄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은혜는 열려 있습니다 13장은 15절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는 직접적인 선포와 더불어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의 교만을 지적하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교만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 예리미야에게 재미난 명령을 하십니다 배로 만든 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물에 젖지 않도록 하라는 명령입니다 그 다음엔 그 띠를 유브라데 강가의 바위 틈에 숨겨 놓으라 말씀하십니다 며칠이 지나자 띠는 썩어 도저히 착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배로 만든 띠는 이스라엘을 띠를 찬 예리미야의 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쓸모없어진 것을 말씀해 주신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의지하지 않는 교만한 삶이 그들을 파멸로 이끌었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23절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피부색이 검은 굿수인이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없고 표범이 그 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듯이 이스라엘은 악습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신뢰하는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가늠하기를 즐기는 그들의 치마를 얼굴까지 들춰 수치를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27절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나님의 경고의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돌이키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경고의 메시지가 외쳐질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 하나님을 몰랐거나 배신했기 때문일까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뿐이라고 외쳤지만 여호와께서 바하를 통해 복을 주신다며 우상을 따랐습니다 종교 혼합주의가 된 겁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한 모습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다고 하면서도 물질이 삶을 윤택하게 해준다며 물질이라는 바하를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며 편리라는 바하를 숭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30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라는 욕심이 인간 안에 내재된 욕망이 우상의 본질입니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우리는 허망한 망상을 쫓는 우상 제주자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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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